여주산지직송 국산땅콩 구매문의 010-891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경기도 여주깐 땅콩 한말 반말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네트워크에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건조시킨 후 땅콩 껍질 까는 공장에서 작업합니다. 땅콩 껍질 까는 기계를 사용하여 겉껍질을 제거합니다. 땅콩 선별 과정입니다. 품질 좋은 땅콩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땅콩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배송상태입니다. 판매 가격 국산 여주 땅콩 한말 7키로 12만원 무료배송 국산 땅콩 반말 3.5키로 64,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 국산 여주 땅콩 판매 구매문에 010-8919-5930 국산 여주 깐 땅콩 한말, 반말 판매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